그러면 이 배열에 대한 비유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죠. 우선 배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 배열은 연관된 데이터를 모아서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본 A는 코딩 이건 뭐죠? 코딩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문자열인 거죠. 이 문자열을 문자열을 담을 수 있는 변수에 담은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코딩이라는 데이터는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숫자의 대표적인 것 int가 있고요. 그리고 boolean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 타입인데 여기에 적혀있는 것처럼 배열 역시도 데이터 타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문자열, 숫자, 그리고 boolean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이어서 이 배열이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도 우리 수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사용을 했지만 여기 있는 이 변수 안에 배열을 담게 되면 그 변수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담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이 배열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가 코드를 이렇게 담아봤는데요. 이걸 Eclipse에서 한번 살펴보죠. 여기에 define demo라고 하는 파일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이 파일에서 여기 보시면 배열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선 배열은 배열 역시도 다른 데이터 타입과 마찬가지로 변수에 담습니다. 변수에 담을 수 있고요. 그 변수의 이름으로 저는 classGroup이라는 변수를 생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변수 이름 앞에는 어떤 정보가 나타나야 되죠? 그 변수라고 하는 그 변수는 그릇이잖아요. 그 그릇이 담아낼 수 있는 데이터의 형식 데이터의 타입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string 그리고 괄호 열고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라고 이렇게 기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대괄호가 없다면 없다면 이 classGroup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 문자열을 담을 수 있는 변수일 텐데 여기에 있는 이 대괄호가 string 뒤에 붙어 있어서 뭔가 우리가 아리까리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의미를 갖는 기호가 여기에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equal 하고서 여기에 classGroup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을 데이터가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요. 뭔가 좀 지금까지 배웠던 것과는 좀 체계가 다르죠?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납니다. 배열을 선언할 때는 그리고 값과 값은 보시는 것처럼 쉼표로 구분해 줍니다. 그리고 값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이 값들은 현재 어떤 데이터 타입인가요? 이걸 보면 이것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문자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바에서 큰 따옴표로 어떤 데이터를 묻게 되면 그 큰 따옴표로 묶여있는 데이터는 문자열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각각의 데이터들은 다 문자열의 데이터라는 것이죠. 즉, 여기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배열을 정의한 것이고요. 그 배열을 정의한 배열을 정의한 것을 클래스 그룹이라는 변수에 담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의한 이 배열에 담겨있는 데이터들은 하나같이 문자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즉, 클래스라고 하는 그룹에 담기는 배열은 문자열의 데이터 타입의 형식을 가진 데이터들의 모임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string, 그리고 대괄호가 이렇게 적혀있고 클래스 그룹이라고 되어 있으면 클래스 그룹이라는 변수에는 문자열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 배열이 담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배열을 정의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배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